격차는 다섯 점차. 김문호 선수의 세 번째 2루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수현. 독립의 신 최수현 나왔다. 약간 아우라가 딱 나는데. 아들 약간 절절매는 것 같다, 느낌이. 흘들들한다, 아들. 수현이 나왔다. 저 분은 낫게. 여유가 있어. 국립 리그에서 최수현 선수가 맥파이스넛 만나면 워낙 잘해서 최수현 선수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홈런을 보여주시는 찬스인데요. 이번 이닝의 결말은 어떨까요? 최수현. 가득하면서 최수현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아, 진짜 그렇다. 요즘 따라가기 힘든데. 1루가 1루가 1루가. 1루가 2루가 3루가 3루 통과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적신탑 최수현. 이렇게 또 한 점을 달아내면 7대 1의 스코어. 열렸어? 독신, 독신. 아, 또 최수현이야? 또 최수현이야? 1루가 3루 네모델이 됩니다. 제 신 один이 되고요, piecewaer는 단주 Rare. 셔顔? yourself 마이코rak의 3루는ому. cái Margaret Martin Gawokka의 5.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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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터! 워스터!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잡았나요! 아웃 카운트를 잡아냐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닝 9점을 추가한 최강몬스터즈. 이제 격차는 6점 차입니다.